자 2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하는 것이 제 혹은 프로그램 보호관리인데 사실 얘네가 2013년인가 FTA가 되면서 저작권법으로 흡수됐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보호관리법이 별도로 있었는데 얘네가 저작권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인트 이름을 저작권법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저작권법인데 저작권법은 어떤 건지 아시죠 저작권자의 권리와 권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게 되겠죠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권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장되었다 앞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냥 사설로 얘기 드렸죠 예전에 처음에 우리나라 컴퓨터 들어왔을 때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복사해주는 복사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죠 당시에 천원이었으니까 한 장에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저작권법 꼭 필요하죠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강의도 그냥 불법적으로 요즘에는 워낙 보안 툴이 잘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적은데 인터넷에서 떠도는 웹파드 같은데 떠도는 강의를 받으시는 것도 저작권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야동에 대한 저작권이 있느냐 그래서 예전에 한번 우리나라에서 소송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본에서 야동 전문으로 제작하는 업체가 소송을 걸었어요 우리나라의 웹파드에 우리가 자기 회사에서 만든 야동이 올라가 있는데 이거를 누가 받았다 저작권도 미반이다 결과가 우리나라에는 야동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각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일본에서는 그것도 다 저작권에 해당한다 하더라고요 영상물이니까 영화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 저작권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이 쭉 나옵니다 저작물, 인간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저작자는 만든 사람을 말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은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하는 일련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소프트웨어 말하는 거예요 윈도우즈 불법 사용하면 안 됩니다 MS Office 불법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앞에서 보셨죠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데이터베이스 저작자는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공동 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이에요 요게 이제 간혹 출제가 되는데 이런 공동 저작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제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 사람이 모두 동의를 해야만이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거나 양도 가능하거나 그렇습니다 복제 뭔지 아시죠? 인쇄, 사진 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해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 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우리가 복제라고 한다 자 배포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뿌리는 거죠 판매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판매하는 것 혹은 그냥 무료로 주는 것 이런 것 또는 또 파는 것, 양도하는 것을 그냥 주는 거죠 혹은 빌려주는 것 이런 것을 배포라고 한다 다음에 이번엔 발행입니다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복제 배포하는 것을 우리 발행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비디오방이라고, 비디오방이 아니죠 비디오 빌려주는 데가 있었잖아요 비디오 테이프 빌려주는 거 사실 그것도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왜? 비디오 테이프 사가지고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샀기는 했지만 2차적인 수익을 얻으면 안 되겠죠 자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복제 배포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자 공표라는 것은 저작물의 공연, 공중 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이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우리가 공표라고 한다 그래서 결국은 배포, 발행, 공표 모두 다 뿌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뿌리는 걸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권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과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를 복제하거나 변환하는 것을 말한대요 그래서 역코드 분석권은 허용이 됩니다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은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복제할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권한을 준대요 그래서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만들었는데 누군가 팔아줘 이런 거죠 판매권을 이렇게 줄 수 있다 자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저작인격권 우선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나오는데 공표권은 내가 지금 만들었으면 이거를 공표할, 내가 판매할 혹은 누구에게 공개할 그런 권한을 갖는다는 거 성명표시권은 이거 내 거야 라고 해서 워터마크 같은 거 박는 거죠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어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럼 이제 저작재산권은 우선 복제권, 복사할 권한이 있는 거고요 공연권, 공연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것 때문에 김장훈 씨인가요? 김장훈 씨하고 싸이 씨하고 한번 사이가 안 좋았던 적 있었잖아요 김장훈 씨하고 이승환 씨가 우리나라에서는 공연 쪽에서는 정말 독창적으로 어떤 자기들만의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김장훈 씨 공연에서 사용했던 어떤 기계들이나 이런 걸 자기가 다 개발을 하는데 이거 싸이 씨가 썼다 그래가지고 입원해가지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화해하고 사실 공연권도 마찬가지로 저작권에 해당합니다 공중송시권, TV에 나가는 거죠 전시권, 전시회회를 할 수 있는 거 배포권, 배포할 수 있는 권한 대여권, 빌려줄 수 있는 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원 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가 있다 자 저작권,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인데 이게 이제 FTA 되면서 2013년도에 시행이 됐어요 저작재산권이 예전에는 50년이었거든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보존이 되는데 예전에는 50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법이 바뀌고 나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한 분도 계시지만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안 나옵니다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나올 때가 돼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공동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대요 돌아가신 뒤에도 계속해서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대요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 소멸된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죠 애국가에 대한 것도 있었죠 안익태 선생인가요 그래서 안익태 선생의 부인이 독일에 지금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살아계셨었거든요 10년 전에 이것이 논란이 됐었어요 왜 국가를 저작권료를 내느냐 왜 주느냐 근데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논란이 있고 나서 다음엔가 안익태 사모님께서 이거를 풀었죠 야 나 그냥 무상 제공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1년에 몇 푼 못 받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좀 싱겁게 끝난 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애국가는 우리나라께 됐죠 근데 이 애국가에 대한 것도 역사적으로 약간 논란들이 좀 있죠 까야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냥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도 가끔 듭니다 정치적인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각각 양파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 애국가라는 것이 국기도 마찬가지야 이미 우리가 그걸로 인정했으면 된 거지 뭐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하고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영상 저작물의 재산권은 39조 및 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하고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창작했는데 공표하지 않은 거예요 50년 동안 그때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하는 거죠 즉 50년이 지나서 공표가 된 거야. 그러면 총 120년간 보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맞겠다 이거죠. 창작한 때부터 하겠다. 데이터베이스 저작자의 권리 발생 기준은 데이터베이스의 저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고 그 다음해부터 기산해서 5년간 존속한대요. 한국 저작권위원회라는 곳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분쟁 알선 조정을 하고요. 저작권 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부 장관 또는 이것도 명칭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공동으로 부여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명칭이 바뀌니까 좀 웃기죠. 그러면 안 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록부에 기재될 사항은 등록번호, 저작물의 제호, 저작자 등의 성명, 창작 공표 및 발행 연월일, 등록 권리자의 성명, 주소, 등록의 내용 등이 된다. 전산망에는 이건 좀 다른 내용입니다. 저작권하고는 행정정보통신망이라 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간에 이용하는 통신망을 말하고요. 5대 국가기관 전산망에는 이건 기억하고 계세요. 이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전산망, 금융전산망, 교육연구전산망, 국방전산망, 공안전산망 등이 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성명표시권,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생산할 수 있는 경우는 전원합이죠. 둘 다 모두 합의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5대 국가기관 전산망이 아닌 것. 행정, 경제, 공안, 국방, 그런데 경제전산망이라는 것은 우리 없었죠. 다음 중 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라고 볼 수 없는 것.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개방유지권, 이건 아니죠. 저작권법상 1장 2조에 명시된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자, 발행이에요, 공표에요, 배포에요? 배포입니다. 배포.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3개.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무작업의 효율화, 간소화에 해당하는 2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무작업의 효율화, 간소화에 해당하는 2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무작업의 효율화, 간소화에 해당하는 2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무작업의 효율화, 간소화에 해당하는 2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무작업의 효율화, 간소화에 해당하는 2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